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국밥에 소주 한 잔 딱 말아먹으면 그게 바로 인생의 맛이지. 해외 음식에 그런 맛이 있나?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아직까지 중남미의 찬맛을 모르네. 내가 또 스페인어 전공생으로서 중남미의 찬맛을 한번 알려주겠. 그래서 뭐 중남미에 대해서 많은 게 있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 나 좀 들어놨어 봤어? 중남미는 미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 지역의 총칭이야. 중남미 대륙은 총 면적 약 2055km. 이거 한반도의 93.5배야. 이렇게나 큰데 이게 또 전세계 면적의 15%가 되는 거지. 또 중남미는 33개의 독립국과 남아메리카 북동부랑 이제 카리브 지역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 뭐 네덜란드 지역의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어. 흔히들 중남미 말고도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이게 미국과 캐나다를 일컫는 앵글로섹스 아메리카에 대응되는 단어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이 하나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야. 하지만 중남미에서는 스피너는 쓰는 게 아니야. 그 유엔 등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라틴 아메리카 앤더 카리비안 컨트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또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남미 인구는 약 6.4억 명. 엄청 많다 진짜. 전세계 인구의 8.7%나 된대. 또 이런 중남미 국가에서는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크리오요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을 사용하고 카리브 지역의 국가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아이티에서는 프랑스어 또 수리남에서는 네덜란드어가 쓰이기도 해. 이렇게 다양한 미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중남미라는 거죠. 와 되게 많네. 대박이다. 너 좀 알고 있었어.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는 거 맞지? 나도 알아. 야 좀 안해. 그럼 너희가 다 알만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느낌 있는 중남미의 문화에 대해서까지 내가 싹 다 한번 얘기해줄게. 너희 다들 메시나 네이마르, 수아레스 이런 이름은 들어봤지? 뭐 좀 더 옛날에 올라가면 호나우드나 호나우진이도 있고 말이야. 나 때는 호나우드 드리블이랑 호나우진이 개인기를 안 따른 학생들이 없었지. 근데 이런 축구 스타들이 뭐 전부 중남미 출신인 거 알고 있었나? 중남미에서는 축구 인기가 엄청나. 이렇게 유럽의 명문구단에서 활력하는 선수들도 무척 많을 뿐더러 한국에 있는 K리그에서 활력하는 선수도 엄청나게 많아. 대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구FC의 세징야 선수가 이제 브라질에서 온 선수지. 또 중미 쪽에서는 야구 인기도 엄청난데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또 베네수엘라 출신 야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뿐만 아니라 국내 KBO 리그에서도 맹활력을 펼치고 있어. 예전에 롯데 자이언트에서 활력했던 셀릭 소세나 지금 KT 위즈에서 엄청난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메일 로하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모두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들이야. 놀랍지 않아? 아 그래? 와 대박이다. 아 그 선수가 중람이 출신이었어? 그건 몰랐네. 이번에는 음악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다들 베사메 베사메무초 하는 노래 한 번쯤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노래에 관심있는 친구들은 찬참같은 부에나비스타 스탈클럽의 노래도 알거고. 근데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 최근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데스파씨도 모두 들어봤을 거야. 이런 음악 장르를 레게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는 이제 마마무가 레게톤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음악인데 이런 노래들이 모두 중남미 음악이다 이거지. 사람을 이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도 이런 매력에 빠져서 중남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지 뭐야. 나도 데스파씨도는 몇 번 들어봤다. 오 나 듣는 게 좀 있구나. 음악에 들어갔다면 또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지. 또 영화 코코 다들 많이 봤지? 나도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생각에 참 눈물이 나리라 그랬는데 겨우 참았던 기억이 나네. 영화를 보면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멕시코의 전통 축제인 니아젤러스 모야르토스야.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재단 위에 죽은 분이 생전에 주워했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제사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좀 더 친숙한 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또 다들 브라질 하면은 카니발을 떠올리고 할 거야. 보통 이제 이런 카니발은 포르투갈 출신의 백인문화가 지배적이던 브라질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문화를 잘 녹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냥 신나고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살고 있는 중남미 지역 그 브라질의 정체성이 녹아든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인 셈이지. 이런 카니발에서는 삼바 프레이드 등을 펼치며 아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흥겨운 삼바 리듬에 한번 몸을 맡겨보고 싶지 않아? 나 축제 많이 갔는데 눈길이 좀 가네. 가보고 싶지? 중남미에 멋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중남미에는 엄청난 자연 문화 유산이 굉장히 많아. 일단 페로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마추픽추 다들 알지? 유명한 마추픽추 말고도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아내고 하는 나스카라인도 아주 유명해. 한국의 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기억이 나네. 또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흔적인 치첸니트산은 돌 피라미드 같은 모습의 유적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인류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지. 그리고 또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로 하는 거대한 이수상. 이 코르코바도 언덕의 이수상이 아주 인상적이야. 정말 웅장하게 생기지 않았어? 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갈라놓는 이고아스토코도 기가 막힌 절경으로 유명하지. 진짜 모르는 사람 없을거야. 또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정말 우유같은 맑은 빛깔로 유명해. 그래서 이름이 우유니 사막인가? 이 사막은 소금사막인데 여기가 또 기가 막힌 포터스팟으로 유명하지. 소금사막의 물에 반사된 풍경의 모습은 진짜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을정도라니까 당장 카메라 챙겨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어우 나도 여행 좋아하는데 나도 마추픽추 꼭대기에 눈길 한번 두고 싶은데 나도 볼리비아 소금사막에 얼굴 한번 딱 비춰보고 싶은데 나도 브라질 예술상에 어깨동무 한번 딱 하고 싶은데 아쉽네 조용히 해봐 좀 넌 다 갔다와봤어? 당연히 다 갔다와봤지 그럼 이번에는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큰 연관성을 맺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에 한국과 FTA를 협정한 나라만 해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니카라가, 온두라, 스코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까지 7개 국가나 돼 이 정도로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을 뿐더러 또한 세알락이라는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을 출범시켜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 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기도 해 또 중남미 지역에는 많은 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각 지역사회 일부러 자리잡아서 살아가고 있어 대표적으로 페루 찬참하월 시에는 한국인 정흥원 씨가 시장으로 당선돼서 한때 핫한 이슈가 되기로 했지 또한 최근 들어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 문화가 중남미 지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알아?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는 등 한국에 대한 인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야 아 짠 가보고 싶다 확실히 뭐 관심이 가는 것 같긴 하네 어 내 인상할게 그렇게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여행함도 역시 음식이지 또 중남미에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나름 유명한 대표적인 친구들만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 다들 타코나 브릭도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둘 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 또르띠아 안에 고기랑 쌀쌀, 토나토, 양파, 치즈콩을 넣어 먹으면 이게 인생의 맛이 아닐까? 또 세비치라는 음식은 다소 생소할텐데 한국어로 치면 이제 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생선이나 새우 같은 걸 잘라가지고 레몬즙에 재워놨다가 나중에 소스를 뿌려서 차갑게 해처럼 먹는 음식인데 페루의 요리로 굉장히 유명해 그리고 다들 데킬라 알지? 음 멕시코 술이야 이제 한국으로 치면 소주 있으면 이제 멕시코에는 데킬라가 있는 거지 이걸 라인 한입에 소금 한입에 그냥 훌컥 들이키면 다음날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음 하지만 한번 먹어보는 걸 정말 추천하고 싶어 오늘 밤에는 타코에 데킬라를 한장 말아서 마셔보는 건 어떨까? 저는 타코에 데킬라를 한장 말아서 마셔보는 게 그래 나 저 브리또랑 데킬라랑 같이 먹어보고 싶어 약간 그.. 한국에서는 국밥과 소주를 먹듯이 이제 데킬라랑 브리또랑 같이 먹는 거지 그래 한번 가자! 동남이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구먼 하하하하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데킬라와 브리또를 함께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ver